네, 오늘의 1위 결정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죠?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음악 팬 투표 점수입니다. 음악 지식인 선호도 점수입니다. 실시간 차트 순위 점수입니다.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의 1위는! 소녀시대 축하합니다! 네, 소녀시대가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했는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또 대단한 분들과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정말 정말 감사한데요. 3주나 1위라는 큰 상을 주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녀시대 앞으로도 정말 초심 잃지 않고 늘 항상 열심히 하는 그룹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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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감사합니다! 또 수강 부탁드릴게요! 네, 또 수강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소녀시대가 노래를 쓰려면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말씀해주세요! 스태프분들! 네! 그동안 매니저 오빠분들 그리고 언니들 그리고 저희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또 저희 예쁘게 꾸며주시는 순수 식구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분들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화가 함께 버텨는데요! 네! 윤화야! 우리 윤화야! 우리 윤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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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있나! 감사합니다! 늘 와서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신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우리 소녀시대 분들은 멤버들이 많으시니까 아직 할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 여러분들과 또 후배 동료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소녀시대 앞으로도 더 열심히 겸손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앰커댕댕은요! 이번 주 소녀시대가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거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게요! See You Again! 고마워요! 고맙 humano! 고마워요! 허우root! 너서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그댄 두덜대지 말아 좀! ipped by! 추저하던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가 가슴 펴고 나와 바랍죠 Bring the boys out You know Bring the boys out We bring the boys out We bring the boys out Bring the boys out Silly what you say 넌 깨끗해져버렸니 끝까지